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주문했습니다. 오늘은 흐무지만 청소 좀 하고 또 몇가지 베이킹 할게 있어서 베이킹을 하고 그리고 집을 갈 것 같아요. 주문도 화이팅! 불을 할거에요. 우유 생크림 바삭 밥 Monica 제주도 흐른 소금 쌀찜 고춧가루 뼈 끝 간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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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바깥 테이블을 빼놓고 발판을 말리고 있습니다. 원래 제가 맨날 밀고 다니던 이 친구가 저희 카페의 청구 담당 직원에게 새로운 직원을 제가 뽑았습니다. 바로 여기 같은 브랜드입니다. 이 청소기는 제가 오픈때부터 쓰던 청소기인데 이렇게 브랜드를 하게 되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하늘의 아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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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Arizona Thunder, 그 Arizona Thunder It's a l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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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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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너 초코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. 비너 초코칩, 계란, 버터, 그리고 블랙코코아랑 그냥 코코아 가루를 섞었습니다. 소금, 버터, 고춧가루, 블랙코타, 고춧가루, 다질러, 물, 깔아, 고춧가루, 고춧가루, 시장에 초코쿠키 뭔가 맛있겠다고 하긴 좀 그런 색깔의 쿠키. 짜자잔. 맛있는데? 생각했던 거 봐라. 살인마의 흔적. 여기 키우지도 않는 애들이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. 오늘은 새로 들어온 직원이 청소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퇴근을 하겠습니다. 먼저 퇴근을 합니다. 마무리는 드림이가 할 겁니다. 남자친구의 조글를 사용하고 있는'll이 먹고 싶은데, 청소를 잘 돌리려고 해요. 몇 가지. 청소를 사용하고 싶어요. 청소를 사용하고 싶은데이. 청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. 청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.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절약 소녀 로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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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마지막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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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하자 아시오 보호하자 보호하는 게 비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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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상 감사합니다. 너희가 돼요. 여기 가세요. 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찍고 있는 거 찍으세요. 아 어떡해. 이모카메라 계속 오세요. 아 이렇게 포장해 드릴게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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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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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생크림 뼈를tera 간장 고춧가루 호박 그릇 간장 간장 고춧가루 소금에 주문하는 사람은 잠시 후, 물을 넣어놨는데 이제 다 먹으면 수박을 넣어놨어요. 소금에, 소금에, 물을 넣어서 물, 물을 넣어놨어요. 아, 뭐해요? 뭐야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먼저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손이... 손이 진짜 너무 아파요. 너무 심해졌어. 여러분, 퇴근하겠습니다.